예 여기는 서귀포 남원읍에 있는 남원포구 입니다 오늘은 물살이 좀 쎕니다 또 소리가 들리죠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저 멀리 성이 보이지요 여기가 한라산 인데 본무가 껴서 잘 안보입니다 그 다음에 폭우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렇게 물을 안쪽으로 쭉 멀어서 저 아치교가 있는 그 뒤쪽에 배들이 정방에 있습니다 태풍이 많아서 아마 안전하게 정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기 어린이 놀이터 같이 보이는데 저기 용암수로 해수풀장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여름에 오면 상당히 즐거워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동쪽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한 8시가 다 되었는데 구름으로 이렇게 해가 가려져 있죠 그것보다 이 파도가 낫건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제주도는 이렇게 좋은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귀여운 섬을 한번 땡겨 볼까요 납작한 섬도 있고 괜찮습니다 저 멀리 저것도 보이네요 리조트 같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